말씀 드렸던 대로 단체전이 아니고 오늘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이 힌트가 각각 다 다릅니다. 공유하시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자 런닝맨 여러분들끼리 한 장씩 나눠봐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현주 형하고 이거 저 미세 누나 정희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자 이제 팀복으로 갈아입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네 좀 가시죠. 그래서 옷 가르쳐 주던데 김종국 아저씨가 호랑이 그러면 엄마는 토끼 이래가지고. 어우 괜찮다. 이렇게 하려는 것도 그렇던데. 어 해요 해요. 토끼. 그러면. 아 괜찮네. 저 이쯤에서 저는 약간 힌트 좀 보고 있을게요. 어머 나도. 어떤 느낌이네. 와우. 야 이거 약간. 야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네. 진짜. 되게 결정적이었는데 이거. 그치. 야 이거 완전 결정적이다 정말. 야 근데 우리 55번이 아직. 이게 개인전이라 이거. 원래 나는 보면 안 되는 거잖아. 뭘까. 뭐에. 뭐에 관한 거야. 뭐에 관한 건지만 얘기해. 뭔지 알겠어요. 야 이거 그런 거구나. 왜 딴 거. 아 넌 딴 거구나. 나도 번호가 나오긴 나와요. 숫자가 나오긴 나오는데.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추리해서. 유추해서. 그 번호에 그 사람을 맞추. 제일 많이 맞추는 사람이 1등인 거잖아. 그렇죠. 그게 아마 번호. 아마 마지막에 모르겠는데. 계속 떠보시는 거 같은데. 힌트가 없는 거. 형 일단은 이게. 우리도 지금 아직 못 봤거든요. 뭔지 모르니까 형. 올라 한번 볼까. 오 이 정도면 뭐. 뭔데. 출리감사님. 힌트. 아 여기 사실 드라마 지금 하고 있는데. 이게. 중간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게. 쉽지가 않거든요. 그냥 나가게 한번 나오고 싶어요. 아 그랬어요.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. 이름이 뭐예요. 손형석. 아 형석아. 형석아. 지금 상황으로 아버님이 우승하기 좀. 조금 힘들거든. 이제 뭐 좀. 후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한번 지켜봐 형석아 계속. 네가 응원해야 돼 형. 그래 네가 응원해야 돼 지금. 아 이거 또 편집된다. 나갈 수 있는 거. 너무 좋아가지고. 응. 형석아. 아빠 런닝맨 잘하는 거 갈게. 예쁜 딸 잘 와. 지금 상황으로 우승하기 좀 힘드시거든. 지금. 그럼 아빠 얘기해야 한다. 그럼 지금. 열심히 응원해야 돼 형석아. 여보도 잘 봐. 나 아까 금메달 하나 땄어. 아 이거 또 지하판이네 이거.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놀아쓴 그거 아니야. 이거 그거네. 아 나 이거 지하판이네. 아니 지하판이 왜 이렇게. 자방구 자방구. 거칠어. 자방구야 이거. 아 이게 무슨 자방구야. 야 이거 자방구야. 자방구야. 오징어가 있어. 자방치기. 야 이거 더 아프겠는데. 야 많이 좋았다. 야 많이 좋았다. 아니 이거 너무 어필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. 뭐야. 아 아프겠다. 실제로 또 막 정해진 칸에 조약돌을 던져 시간 안에 멤버 전원이 릴레이로 다녀와서. 아 이거 진짜. 시간은 30초입니다. 자 네 명이신 분들은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. 예 알겠습니다. 양말 신어요 말아요. 양말 벗어 벗어. 할 거면 다 벗어. 양말 벗어 벗어. 벗어 벗어. 어차피 뭐 어떻게 되라. 한 번 봐. 어떻게 되라. 여기 아직 막 가는구만. 저희 막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형님.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. 야 이거 엄청나구만. 어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다른 느낌. 아 다른 느낌이에요. 어떤 느낌이냐면 발바닥에 멍이 그릴 상황. 우리가 각자가 느끼게 해요 뭐라고요? 전달해 드려야죠 이 느낌을 나도 올라가서 내 느낌인데 왜 그 느낌을 전달 받아요?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니까 형이 땅땅거려 아유 다하자마자 오세요 같은 팀이구나 형도 이상하네 형 우리 팀이 왜 먼저 왔을까? 우리 팀이 먼저 하죠 먼저 해 변규 형 하나 뽑아요 점프하면 이거 완전 야 이거 6번이 제일 하죠 6번이 1번 오 1번 자 그러면 형하고 저하고 먼저 지효하고 먼저 할게요 여기가 들어갑니다 이걸 밟아야 돼 아 죄송한데 족 좀 빼주세요 뭐야? 족 좀 빼주세요 족 좀 빼니 사람아